한 달에 데이트 비용은 대략 얼마 정도 쓰세요?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먹는 걸로 임심에 욕심이 엄청 많아서 막 넘는 거라도 꼭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먹기 싫은데 꼭 시켜야 돼서 시키면 다 남기는 거예요 거의 다 아니야 거의 남기지 남기지 데이트 통장에 대해서 만든 건 없는데 그냥 저희가 같이 쓰는 통장? 체크카드 그냥 돈이 있으면 서놓고 그냥 다 쓸 때까지 써요 한 달에 얼마씩 이렇게 같이 넣더라고요 양쪽에서 그리고 이제 그거를 데이트할 때 쓰는 건데 저희는 그냥 그냥 방법은 똑같은 것 같아요 통장을 따로 만들지 않았을 뿐이지 이벤트나 뭐 이제 이런 걸 할 때 몰래 뭘 해주고 싶을 때 좀 하기 힘들어요 왜냐면 제 돈을 몰래 조금씩 빼가지고 비상권을 만들어서 제가 그걸로 선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힘드네요 그냥 모든 걸 공유해요 모든 걸 첫 이제 연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거의 제가 한 두 대 일? 그건 아니죠? 네 맞지 그 정도 8 대 2 8 대 2 8 대 2가 맞는 거 같아요 군대 가서는 군대 가서는 제가 많이 썼어요 그때는 완전 쏘야가 저한테 많이 썼어요 선물을 많이 하고 선물 많이 하고 제가 휴가 나오고 나면 이제 뭐 펜션 같은 거나 이렇게 잡혀져 있고 초창기에는 좀 많이 쓰고 군대 갔을 때는 군대 전체가 많이 쓰고 이제 지금은 그냥 같이 같이 저는 많은 거 같아요 저는 왜냐면 돈을 제가 많이 썼기 때문에 제가 돈이 없으면 데이터를 못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자랑 남자랑 다른 거 같아요 저는 돈이 없어도 만나는 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맨날 만나자고 보자고 그냥 간단한 산책 이런 거라도 하자 근데 절대 안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남자 입장은 그냥 이렇게 시원한 데라든지 좀 재밌는 데라든지 이런 데 데려가고 싶고 밥이라도 맛있는 걸 먹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여자가 괜찮다고 했는데요? 여자가 괜찮다고 해도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데이트는 많은데 그게 은근히 있거를 남자들은 안 그래서 여자들을 위해 조금 더 그런 데이트도 생각하면 좋을 거 같아요 돈 없다고 안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데이트를 한번 찾아본다던가 지금 생각하니까 아니면 여자분이 찾아와서 얘기하면 남자와 그래 이렇게 해서 산다거나 짠 강아지들이랑 집 앞에서 산책하는 거랑 뭐 대형마트에서 신혼부부인처럼 장보는 그런 느낌? 거기에 장난감 같은 것 같은 것 같은 제목이 많아요 그게 전시회 같은 거 저렴한 거 많거든요 제꼬병 저는 쿠팡이나 이런 팀원 많이 보는데 거기에 저렴한 데에 많이 체험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런 거? 남자분들이 이제 돈 때문에 여자친구를 못 만나거나 그럴 때가 많은데 여자들은 이제 남자친구와 같이 있는 그 시간만으로도 행복해하니까 너무 그런 걸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또 나왔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여자리 네 너무 좋ů 사진 ales spill